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의 한 새 아파트가 떠들썩합니다. 최근 건설사가 미분양 세대를 최대 8천만 원까지 할인해 분양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 초 입주를 시작한 광양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수십 명의 입주민들이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할인 분양을 막아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건설사가 일부 아파트 물량을 큰 폭으로 할인해 분양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1114세대 가운데 미분양되거나 장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190여 세대가 최근 할인 분양 시장에 나온 겁니다. 기존 분양가와 할인가 차이는 최대 8천만 원. 입주민들은 분양 대행사가 중도금과 장금을 안 낸 세대에게도 위약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 후 재분양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금을 날려도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할인 분양을 막기 위해 입주자들은 한때 새 입주자에게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질 비난이 이뤘고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코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거를 털고자 함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사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보상안이 마련될 때까지 할인 분양을 멈추고 분양가 측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빠져버리면 저희가 과연 누구하고 싸울까요? 우리 입주민한테도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할인 분양으로 입주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는 할인 분양을 중단하고 기존 입주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근 여수와 순천과 달리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광양 지역은 앞으로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